219,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링크제니시스입니다. 링크제니시스, 은, 은 동사는 시스템 검증 자동화 분야에서 주로 블랙박스 테스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AI 기술을 도입하여 자동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킨 신 버전을 출시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음 생산정보 자동화 산업은 산업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산업이며 당사는 제품의 안정성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12월 IT 이노베이션을 흡수합병함 대시 주력 제품으로 엑스캄, LCCS 통신드라이버, 엑스잼, 잼 통신드라이버, 매트, 소프트웨어 자동화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국내 1위의 생산정보 및 시스템 검증 자동화 S-W 판매업체로 반도체 슬래시 디스플레이 업체와 완성차 슬래시 차량용 전장 부품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시스템 검증 자동화 솔루션의 수주 감소에도 계측기 렌털 부문의 양호한 성장 주력 제품 엑스캄 슬래시 엑스잼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요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영업의 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반도체 장비 생산 관련 소프트웨어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계측기 렌털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링크제니시스의 시가 총액은 88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링크제니시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69위입니다. 링크제니시스의 상장 주식수는 1146만 9501곱주입니다. 링크제니시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링크제니시스의 퍼은 33.9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9.5배입니다. 29.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2.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2.11배 36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원, 28억원, 3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원, 5억원, 43억원입니다. 링크제니시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7번지 78%이고 유보율은 3474.3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1위-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4.60 더하기 0.5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크제니시스의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7,600원보다 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7,55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링크제니시스의 총가는 7,750원이며 주가가 링크제니시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링크제니시스의 총가는 7,750원이며 주가가 링크제니시스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9%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링크제니시스는 거래량 56만 5,46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38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7만 7,700열세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3,064주, 미래예세증권에서 6만 4,44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 2,930주, 한국증권에서 4만 6백에 순아홉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만 7,920세주, NH투자증권에서 8만 4,111주, 미래예세증권에서 5만 8,8901주, 한국증권에서 5만 3,900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만 5,540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만 2,68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350세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링크제니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링크제니시는 주가 Kesne